동식물성 폐유를 내연기관 연료를 쓸 수 있는 바이오 디젤 생산 공장이 울산에 들어섭니다. 울산시는 오늘 주 KD탱크 터미널과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10월까지 온산 국가산단 유휴부지에 375억 원을 투입, 바이오 디젤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. 현 사업장 유휴부지 내에 지어질 바이오 디젤 공장은 연 9만 톤 생산 규모로 이달 중 착공, 내년 10월 중공될 예정입니다.